안녕하세요 조사입니다. 네 드디어 틴탑의 단독 콘서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야 바로 코압이다. 진짜 너무 멋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틴탑의 콘서트를 D-Day를 공개했었는데요. 사진과 같이. 그쵸 사진과 같이 했는데 왜 사진과 같이 했을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진 속에 저희가 무언가를 하고 있죠. 무언가를요? 무언가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스포. 그쵸. 그게 바로 스포. 스페셜. 그게 바로 스포. 그게 바로 스포죠. 그쵸. 저희가 여러분께 콘서트 당일날 보여드릴 것을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개평이 멋있었어요. 그 숨겨진 뭔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콘서트에 이만한 각오. 개평이 한 번 말씀해주세요. 한국 첫 콘서트인데요. 한국 첫 콘서트인데 일찍 활짝을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맞춘 무대입니다. 리더다. 자 콘서트로 오실 때 팬분들 응원법 배우셔서 와야 됩니다. 응원법. 신나게. 파티. 저희 응원 콘서트 주제가 뭡니까? 파티. 파티. 파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파티하는 복장으로 파티하는 복장이요? 네. 파티하는 복장으로 오세요. 정말 즐거운 파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추 추 추 추 추 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